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맛있는 쌈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쁜 무가 지금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대요리도 조금 할 건데 시중에 파는 쌈무 저는 뉴슈가 많이 들어가서 맛이 없어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담으려고요 그래서 준비할 건데요 요런 무 지금 4개 준비했어요 얼마나 무가 이쁜지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써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네요 일정하게 하기가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할만해요 아니면 채칼로 써시든지 지금 옆에서 채칼로 썼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썰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재밌어요 오예 엄청 잘되네 다섯 개만 하면 선수되겠다 다섯 개만 하면 선수되겠다 다섯 개만 하면 선수되겠다 여러분 4개 썰었는데 한석봉 엄마 되고 있어요 보세요 진짜 진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2배속도 아닙니다 일정해요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했거든요 요새 칼질을 열심히 안 해서 놔둬요 요새 칼질을 열심히 안 해서 놔둬요 세상에 웬일 에이 조금 놓치면 두껍게 돼 요렇게 지금 한 세 개만 정도 써니까 되네요 요렇게 집에서 써세요 채칼 했더니 안 돼요 잘 절도 채칼로 하고 싶은데 채칼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우리 신랑은요 국물까지도 또 먹어요 아 나 너무 싫어 통닭 국물 있지 통닭 통닭 무 국물 그것도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데 소화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재료를 쓸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뭘 쓰나 그리고 오이 껍질로 이렇게 믹서에 갈아서 물 내면 이쁘거든요 그럼 얘들도 잘 먹게 그건 오늘 안 할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그 뭐지? 와사비 와사비 일부말인데 뭐지? 고추냉이 고추냉이 넣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손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안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끝났고요 여러분 소금하고 식초하고 그냥 이거 고기 잡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세배 식초 준비했어요 세배 식초도 은근히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탕하고 설탕 엄청 많이 넣지 않으면 맛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은 이거 국물도 떠먹는다 그랬죠 이렇게 살짝 간해 놓겠어요 한 10분만 그런 다음에 물도 넣어야 되고요 국물도 떠먹는 우리 신랑을 위해서 제가 오늘 건강에 엄청 좋은 걸 쓸 거예요 10분 재 넣으세요 한 10분 지났어요 여러분 물 조금만 넣어주실래요 물을 이게 좀 잠기도록 넣으셔야 돼요 제가 그 사과무 생체 했죠 똑같아요 그 맛이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 잠기면 돼요 이 정도 안 그러면 더 잠기면 되는데 쓸데없이 뭐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게 싫어갖고 저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우리 신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잠기면 돼요 눌렀을 때 그리고 아직 덜 여기서 지금 두꺼운 거는 무가 아직 덜 나왔어요 물이 물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번 간을 볼게요 어떤 간이어야 되냐면 이 물은 정말 새콤하고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뉴 슈가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가 막힌 꿀을 만나서 신나요 지금 사양 전혀 안 들어간 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후배 아버지가 하시는데 아주 정직에 그치세요 싸게 달라는 말도 저는 하기 싫은데 말 안 해도 싸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꿀이에요 생꿀 아직 수분 날리지 않는 거 그냥 볼 통해서 딴 그대로 생꿀을 제가 요즘에 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꿀은요 제가 안심하고 열심히 먹고 있는 꿀이에요 꿀을 좀 마음껏 넣겠어요 꿀은 열을 가하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거에 넣어서 이런데도 넣으시면 좋아요 조총보다는 훨씬 꿀이 영양가 있죠 면역력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꿀을 지금 아카시아 꿀 별로 향 진하지 않은 거 우리 신랑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이 물을 어찌나 열심히 먹는지 제가 말려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도 먹기 때문에 이 물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깝지만 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설탕 걱정되시면 스테비아 쓰세요 그리고 뉴슈가도 조금만 써주시면 괜찮아요 효과 안 나게 근데 시중에 파는 거는 뉴슈가 엄청 쓰잖아요 사카린 뉴슈가 그 냄새 때문에 저는 먹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들어 보세요 천하 쉽고 정말 맛있어요 이 깊은 맛은 시중에서 낼 수 없는 엄마표 맛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쳤어요 물을 좀 더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실수하시면 물을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물에다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에 푹 잠겨 놓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건강하게 단맛 조금 물 더 넣으면 조금 건강하게 단맛이지 여러분 소금은 조심스럽게 쳐주세요 단 건 됐어요? 단 거 좀 단 맛을 못 느껴지네 단 거 좀 덜 됐어요 우리 남편이 국물을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꿀을 아낌없이 칠 거야 나는 소음간에 꿀입니다 진짜 100% 자연산 꿀이에요 이런 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쓰는 거야 사양 먹은 거 저는 싫어요 맛있을 거 같아 꿀로 무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신랑 때문에 먹으면 소화돼야 하는데 아 그렇긴 한데 사칼이 들어간 거 막 시중에서 파는 것도 먹으니까 싫대는 거지 나는 안 죽긴 하지만 싫어 됐어요 이렇게 이거 해 놓으시면요 한 달 두 달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해 볼게요 네 여러분 굉장히 맛있고 고급진 천연 100% 제가 믿을 수 있는 꿀을 넣어서 안심하고 열심히 먹을 수 있는 쌈무 완성됐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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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